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마트에 왔는데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거에요 빠르게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빠르게 장을 보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! 쌀한게 사구 장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고고! 고고! 스테이의 대파 4분 후 고고기 스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식민지에 김치 소금 요리 다진마늘 구운 고춧가루 아쉽고 Vote 효과 gr Hon leche 이번엔 아티스트 수영이 수영이 저장은 아이스크림을 더 얇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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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만든 건 된장찌개랑 스팸이구요 저희집에 있는 밑반찬 된장찌개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까 그레이스분들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안녕